근데 사람은 안 반겨도 강아지는 엄청 예뻐요. 그러니까 그런 팩트만을 얘기하란 말이야. 희철이가 남자 게스트 오면 강아지 안 댔 거야. 그러고, 그러고. 여자 게스트 왔을 때. 왜냐면, 왜냐면 낑끼처럼 기복이가 건너주세요. 아유, 기복이야. 기복이, 전화번호를 기복이. 입에서, 입에서 아주. 기복이가 왜 외웠어, 왜 외웠어. 오, 좋다. 기복아, 번호를. 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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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교육을 시켰어! 나도. 대박 대박. 너무 위험해. 뒤에 잠깐 나와보세요. 이거에서 보낼게. 하나, 둘, 셋. 여기가 나와. 기복아, 고른 일 받으세요. 프라이데이.